뉴스 신동.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왕. 뉴스 정면승부. 뉴스 정면승부. 뉴스 정면승부. 뉴스 정면승부. 건강하신 분들은 한 번씩 주말에 갔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제주도. 그렇죠. 그렇죠. 조용하니까 더 관광을 더 차분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알겠습니다. 또 오늘이 4월 1일이니까 내일이 또 4.3이네요. 4.3. 그러네요. 제주도에서 많은 또. 아, 요즘 또 행사를 못하는군요. 추모식도 하기 어렵겠네요. 그러면. 네. 이렇게 저희 음악하고 문화예술 쪽도 아마 일들이 많이 없을 걸로 합니다. 힘들어해요. 주변에 친구들이나. 네. 세션 하시는 분들이나 코러스 하는 분들, 음악과 프리랜서들 다 힘들죠. 일이 없어져가지고. 전체적인 어려운 상태니까. 연주자들도 봤어요.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강사나 씨를 모셔서 코로나19로 힘든 분들을 응원하는 그런 취지로 좋은 노래 또 좋은 메시지 좀 들려드리고자 초대했습니다. 지금껏 그런데 또 만든 노래들, 히트한 노래들 보면 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? 다 희망의 메시지, 응원의 메시지 그런 노래였잖아요. 그렇게 됐네요.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사실 보면 어떤 상황들이 그렇게 저절로 된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냥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나온 건데 저도 제가 부르고 만들었던 노래를 통해서 저도 위로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. 본인은 어떤 곡 부르고 듣고 할 때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습니까? 제 노래 중에는 일단은 넌 할 수 있어라는 노래도 있고, 연어라는 노래도 있고. 오늘 이따가 연어라는 노래 들려두실 거죠? 넌 할 수 있어라는 노래가 언제 나왔었죠? 그게 94년도요. 제가 그때 고3이어서 그 노래 들으면서 힘내자, 잘할 수 있을 거야. 아이러니한 부분은 제가 부르고 한 노래인데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혼돈이 오고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었어요. 그러면서 여행을 다니던 중에 제가 고꾸로 우연히 제 목소리, 음악을 듣고 맞다, 그래, 난 할 수 있잖아. 제가 오히려 제 노래에 대해서 힘을 얻게 된 그런 경험도 있어요. 네, 라고요라는 노래도 너무 좋았고. 고맙습니다. 지난번 평양 공연 가서 공연했던 것도 또 생각이 나네요. 감사합니다. 저도 잊어버릴 수 없죠. 그때의 경험이라고 그럴까. 그때 무대에서 눈물 보이신 것은 선친 생각 그렇게 된 겁니까? 네, 그러니까 사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좀 멍한 상태가 있었어요. 처음에 갔을 때, 가게 됐을 때. 그래서 그래도 이틀 공연했는데 첫째 날은 그래도 어떻게 잘 참았는데 둘째 날 때 갑자기 저 현재 돌아가기 시기 전 어머니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북한 관객들에게 한 곡 노래 끝나고 나서 인사할 때 갑자기 어머니 얼굴이 여기. 왜냐하면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지? 여긴 사실은 우리 엄마가 살아 생전에 맨날 기억에도 없는 우리 아빠가 왔어야 되는 곳인데 내가 여기 와서 노래를 하고 있네? 할 때 이제 저희 어머니 얼굴이 이렇게 훅 흔데 나도 모르게 그때 뭐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. 그런데 그때 노래하실 때하고 지금하고 남북관계가 또 달라져서 그러네요. 조금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. 그래서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또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제일 잘 대처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은 늘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라고 볼까 최근에 하여튼 그런 자긍심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느낌 그런 상태예요. 그래서 아주 그리고 일선에서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도 있고 제 스스로는 뭐 제주 생활 자체가 뭐 자외반 타외반 원래 그 자가격리 상태의 환경이기 때문에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시골 살이 괜찮으세요? 네. 저는 좋습니다. 만족합니다. 만족하십니까? 만끽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아까 말씀하셨던 꾸러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여들처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인데 이게 IMF 시절 만드셨다고요? 네네네. 그때 그래서 어느 모 방송국 PD 한 대여섯 분이 지금 IMF 시기에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노래를 힘을 줄 수 있는 노래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사실 개인적으로 레코드 사랑, 새 음반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일단 거절을 했었어요.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. 근데 거절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당시에는 가사가 없었던 멜로디만 있는 데모의 노래를 한 여섯, 일곱 곡을 드렸어요. 테이프를 드려서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곡을 선택하시면 제가 가사를 붙여보겠다고 해서 그게 선택된 게 지금 멜로디 연어 노래가 됐어요. 이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줄 아셨어요? 몰랐죠. 저는 이 노래를 만들어드리고 저는 또 계속 저의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음악은 안 하고 계속 여행 다녔었어요. 돌아왔는데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불려주고 알려져 있어서 지금 코로나19가 아이엠프보다 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오늘 이 곡 한번 직접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 사랑합니다. 흐르는 강물을 거구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에 동지할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걸어 걸어 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길 중 마냥 이 길이 내가 돌아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밤늦고 구부러진 길 이랬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다 걸어걸어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복밭에 누워서 나지 수픽에 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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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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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